진짜 위험한 것 같아 틱톡의 유해성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슈퍼 아이돌보다 달콤한 말투 아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어려운데? 이건가?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걔네들은 알게 하고도 고마워요 수련할래? 오케이 약간 그 스쿼트를 한다는 기분으로 해볼게 더 잘 모르는 느낌 안보이는데?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요 안보여 나도 이거 빙글빙글 조심스럽게 흔들어봐 흔들어봐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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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기도 너무나 오랜만에 설레는 이 느낌 그대를 보인가요 흔들어오는 내 입술 흔들어봐 흔들어봐 내게 멋진 선물을 줄게 흔들어봐 엉덩이를 틀렛틀렛틀렛 흔들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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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를 좌우로 윙글빙글 더 느낌있게 빙글빙글 조심스럽게 흔들어봐 흔들어봐 엉덩이를 좌우로 빙글빙글 조심스럽게 흔들어봐 흔들어봐 뭘 기다리는 거냐 준비되인가 난 그녀는 그녀는 ..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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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아이고 못해 못해 고맙습니다. 아무 말만 말고 와서 오늘도 야티에이 해볼까요? 안녕. 슈퍼 아이돌보다 달콤한 말투. 아이고 여기에 consciente,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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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자연스럽게 내역하고 있네 뭐 하는거냐 순수한 승료수 고춧가루 다케시 정신은 웅이? 웅이가 일본판 이름이 다케시 다케시였나? 다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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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우도 싫어 둘 다 싫어 자 불쌍한 타켓이 고마워요 슈퍼 아이돌보다 달콤한 말투 이거 자꾸 면도네 미쳤다 저 아이돌 출신 스타우루츠라고 아세요? 비운의 그룹이 있는데 검색해보세요 유튜브에 우수님 오개고도 고맙습니다 출연할래? 슈퍼 아이돌보다 달콤한 말투 그대는 증류수 파테고리 바꾸고 스킨시 슈퍼 아이돌보다 달콤한 말투 그대는 증류수